이거 봐 이거 강력계가 빠져가지고 눈 막 그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생글생글거리니까 커피 심부름하는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형사기동대 꽃할 건데 그게 싹싹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눈 또 크게 이쁘게 뜨네 또 강력반 인마 눈에 힘을 딱 줘야 될 거 아니야 니가 그렇게 여리여리하게 다니니까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봐봐 인마 1년 내내 365일 아픈 거 봤어 하여튼 너 한 번만 더 골골거리면서 아프기만 해봐 내가 너 골로 보내버려 어? 아 인마 어이 미쓴이 나도 커피 한 잔 줘봐 죽을래 이 어우 미쓴이